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니코? 여긴데? 동대문 귀여워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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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줌 내려왔어 내리자마자 씻어 진짜 맛있었는데? 이건 진짜 오줌인데요 참았어요 이게 다 배야? 신기하다 신기하다 이렇게 산길을 따라있어? 신기해 물 하나 저기 내 커? 너도 먹고 너무하네 이쁘다 물망주 저거 들꽃류 아니야? 저거 들꽃류 아니야? 저거? 산탈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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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뱀딸기 뱀딸기 이쁘다 산탈기 뱀딸기 이쁘다 이쁘다 산탈기 하다가 너무 잘 흐륭돼 이상해요 산탈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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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 위치 알아? 위치 잘 가는데? 잘 가는데? 잘 가는데? 잘 가는데? 이게 배에 작은 애가 떨어진 거야? 네 아 이런게? 그래서 아빠가 어디야? 어 이거 강의 어 이게 새끼 강의구나 새끼 배 여기 하나가 있잖아 어 그럼 주변에 이런 건 빼주고 얘를 이렇게 해서 데리고 주시고 이거 왜 하는 건데? 공부하는 거야 이거 얘 상처나니까? 모르거든 여기 안에 공부하는 거 할 거야 몰라 하라니까 하는 거지? 여기를 이렇게 벌려주래 왜왜? 얘가 여기서 자라서 아 벌려주라고? 아 이거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공간을 만들어주라고? 얘가 상처 없이 상품이 되게끔 잘 자려고 하는 거 같아 그치? 안그러면 신기하다 응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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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쁘게 잘 살아 이렇게 이렇게 예쁜 농부가 어디있어 엄마? 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닌가? 어머 어머 근데 그렇게 근데 뭐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나름 수세식 같은데? 수세식이 있는데 오 신기하다 이 거울이 야 너 비닐로 왔어 어떻게 했다 뭐하고 있어요? 엄마 이런 걸 하는 거야? 어 그 옆에 좀 쭉 어 옆에 가지를 그려야지 그 싹이가 쉽잖아 내가 뭘 알겠어 네가 알겠어 이렇게요? 오케이 네츠 라잇 이렇게? 한 다음에? 그거를 오므려 얘부터 오므리고 벌려? 아니야 벌려서 해야지 편하지 거기다 바람을 미리 넣는 것처럼 벌려놔 어 그리고 오므려줘야지 이렇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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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나요? 네 저 점용도 아저씨로 풀많이 그렇게 많네 ㅎㅎ 진짜 도착한 곳 오므를 오 오 오 왜 끝이 없는 겨 왜 끝이 없는 겨 물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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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코리도 상처 없이 자라야 돼요. 이것 봐. 여기 가만히 있는 거야? 여기 앉아봐. 여기 앉아봐. 물 줄게. 기다려. 기다려. 기다리라니까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. 가지 하나는 다 됐어. 가지 하나 클리어. 엄마, 엄마. 나 손 모을 테니까. 물 좀 잘 먹었죠. 이때 먹는 거 어디서 배웠어? 엄마, 엄마, 엄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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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워. 얼른 끝내고 갑시다. 가보자고. 잘 먹네. 여기. 샘플iston.. 샘플. 이거.. 내가 여기 있으면 죽어도 안 가네. 샘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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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 이 꼬리 딱 지가 아는 범위에서 딱 갔다 갔다 그만 야 그 와중에 또 가서 쉐도 싼다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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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북 얼마나 많아 어떻게 애가 싫어 니꼬리 시골 강아지 다 됐네 가수원 강아지네 가수원 강아지 엄마 애기 줄 해야 돼 그냥 갈 거 같은데 그래? 줄은 안 해도 괜찮은데 거기 차가 다니는 길이니까 앞질로 가지 말아야지 누나 따라와야지 에어컨 바람 쐬고 있는 게 제일 웃겨 에어컨 바람 쐬고 있는 게 제일 웃겨 지도 더운 거야 지구 더운 거야 네 콜? 나 잘 못한다고 나 잘 못한다고 졸려 눈이 꼼팍 우리 뒤로 가면 거기 들어가서 잘 거야 그런 시스템이 아니야 그럼 맞지 맞추기도 어렵고 지구리 피곤해 아르 응 자 정맥이 저리네 자 저리네 저리네 자 미쳤어 아니 미쳤어 아니 미쳤어 쟤리 맛있지롱 나 안줄거지롱 언제까지 그런거야? 엄청 고라니같아 헤